자 일단은 평관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정관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정관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항상 일관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일관을 중심으로 보는데 자 이게 저는 이 일관으로 보는 방식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자평명리가 중심에 서기 전에는 일관이 아니라 연관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평명리가 나오면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일관 중심으로 보게 됐고요 이게 거의 한 근 500년 가까이 500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한 것은 다른 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겠지만 500년 정도를 일관 중심으로 보는 관법이 굉장히 널리 쓰였다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명략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서에서 뭐 월지 중심으로 격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일관 중심으로 봐야 되는 명이 있고 일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명이 있다는 거죠 자 십성을 얘기할 때 정관 그리고 편관을 이야기하는데 일관과 정관과 편관의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편관의 관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무게중심이 달라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란 말을 쓰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도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사주에서 일관이 주도하는 명이 있을 것이고 일관이 주도하지 못하는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관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일관 중심으로 봤을 때 일관이 주도를 한다면 그 사주는 뭐 다른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니까 물론 그렇게 주도한다고 해도 운의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겠죠 사주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사주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관하고 편관을 비교했을 때 무게중심이 어떻게 다르냐 정관은 일관이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정관은 일관이 내가 주도를 해요 내가 그 관을 취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편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편관이 주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관한테 이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관하고 편관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관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느닷없다 느닷없다 또는 갑작스럽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고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편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체로 100이면 한 90 정도는 이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굉장히 예측되지 않은 천재지병 같이 작동하는 게 편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편관이 달고 있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살이에요 죽일 살이라고 하는데 편관을 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생관이라고 안 하고 제가 편관을 생각하면 재생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살하고 편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쓸 수 없는 재화되지 않은 일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편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관이 이 통제되지 않는 편관을 어떻게든 통제를 하고 일관이 끌어쓸 수 있게끔 땡겨와서 순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편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관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편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자면은 내가 재화해서 쓸 수 없는 것들은 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는 관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냈다면 그것은 편관이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편관하고 살이 굳이 나온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요 살이든 편관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관이 사주 내에 있게 되면요 특히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을 극하잖아요 일관을 극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어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공격이 들어오고 갑작스러운 뭔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길을 가다가 한 대 얻어맞는다던가 아니면 깡패들한테 시비가 걸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편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편관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냐면은 이것을 만약에 잘 쓸 수 있다면 잘 쓸 수 있다면은 정관이 가지 못하는 아주 극상의 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 중에서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 아바타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날라다니는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동물하고 날라다니는 동물을 타고 다녀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신뢰를 저버리고 그 상황을 뒤집으려고 세상에서 가장 큰 새를 이제 타요 그게 편관의 영역이에요 가장 극상의 귀를 이루는 거 남들은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정도의 귀를 이루는 게 편관이에요 잘만 쓴다면은 정관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대폭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그냥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정관보다 좀 더 뭔가 고생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편관은요 일관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관이 주도 가능 이것은 정관이라고 했는데 정관의 일관이 주도해서 뭔가 자기 중심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얘는 극이 들어와도요 예고가 돼요 예고 가능 예측 가능 그리고 순서 그리고 일반성 이런 것들을 띄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룰로 이렇게 결정된 게 정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피를 토하면서 편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편관은 이런 예고라든가 예측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순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그게 똑같은 관이지만은 편관은 그러하다 그래서 편관을 잘 쓰는 직업을 굳이 꽂으라고 하면은 군인 경찰 뭐 검찰 이런 쪽을 얘기를 하죠 뭐 좀 더 확장해서 의료계통까지 여러분들이 사주 상담을 보면요 가끔 그런 얘기 군인 하라던데요 경찰 하라던데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편관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편관의 성향을 대표하는 직업군들이 그러한 직업군이라는 걸 얘기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편관의 관을 쓰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일관이 얼마만큼 이거를 순화했느냐에 따라서 귀천이 달라져요 이거를 만약에 순화하지 못한다면 보통은 어려운 일 인정받기 힘든 인정 안 되고 임시적으로 한다던가 뭔가 스페어로 쓰이는 그런 일들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등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편관의 등급이 거의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 막노동이라던가 일용직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관이 있다는 것은요 타의에 의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든 편관이든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내가 쓰일 수 있다 그러면 무관이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의지로 쓰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리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관이 있어서 좋다? 관복이 있다? 결국에는 남한테 쓰이는 사람인데 사장이 되게 어렵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마냥 좋다고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하면 되지 안 주어지면은 자 근데 편관이 그러면 왜 군인, 경찰 또는 검찰 이런 직군에 잘 어울리냐 정관의 조직은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예요 이게 정관이에요 이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계통에 순서가 있어요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서 뭐 대부분 이제 커트 당하죠 중간에서 다 커트 당해요 정관의 유형은 뭐 잘 되면은 이제 뭐 끝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내 상사들에 의해서 이게 커트를 당한다던가 조절이 된다거나 내가 낸 아이디어도 상사의 아이디어가 되고 상사의 업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통이 명확하게 순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정관 형태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행정계열이에요 행정계열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편관이 강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 나와 이러잖아요 종업원하고 매니 종업원한테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매니저를 데리고 오죠 근데 편관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바로 사장 나오라 그래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게 편관 성향이에요 그래서 편관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어 자 편관 얘는 독단적이에요 독단 독단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같은 직군은 독단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직군이잖아요 만약에 군인의 시스템이 정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북한이 정말로 쳐들어왔어요 38선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넘어가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거 응수를 해야 되잖아요 못 넘어오게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그 연결해가지고 부대 연결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또 명령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이래서 대대장 기획까지 다 보고가 되고 보고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살하라고 이렇게 그 사이에 다 죽어요 물론 이제 군인의 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비상이 걸리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정관이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그거 보고 올라가다가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관진 장관이 할 때 어? 무조건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이게 편관이에요 선조치 후보고 내가 독단적으로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정관의 권한이랑 편관의 권한은 그게 달라요 독단 그러니까 이게 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통보예요 통보 정관은요 이런 통보가 아니라 얘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합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회사는 대부분 정관의 형태 대부분 정관의 형태라서 뭔가 합의를 이뤄야 되는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 남편이 정관이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와이프한테 의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 이번 달부터는 부모님의 용돈을 좀 올려드려야겠어 한 10만원 정도 이걸 먼저 얘기를 의지를 꺼내서 합의를 봐요 그럼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10만원 올리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가는 그렇게 안 해요 통보한다니까요 나 다음 달부터 용돈 올릴 거야 이러고 통보를 해버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왜 그걸 네 맘대로 결정해 하여튼 그렇게 하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관이에요 어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로 수긍을 잘 해주고 내가 하는 결정과 이런 판단에 잘 따라오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납니다 결정이 빠르고 진행되는 것도 빠르고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고 그래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하고 그런 성향이 안 맞다면은 맨날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평관을 쓴다는 것은 그런 위계질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그래서 평관이라는 조직의 결속력은 정관은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평관의 조직은요 그래서 상관한테 목숨을 걸 정도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정관은 충성을 이끌어내는 한도가 약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충성을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뒤돌아설 수 있는 게 정관이에요 합리적이라는 소리죠 근데 평관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결속력이 끈끈하다 평관이 잘 된 사람이 조직을 장악하면요 그 회사 내에서 자기 조직을 자기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시너지가 나고 그런 사주 구조만 좋으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이기 때문에요 정관이든 평관이든 관이 움직이는 형태는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이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명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명분이 더 중요해요 그런 걸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평관이 물론 제가 얘기한 거는 평관의 성향을 얘기한 거고 이게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보통은 일관이 쭈그러들어요 평관에 의해서 그래서 주눅들어 있고요 주눅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기가 눌러 있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평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또 그 위치에 따른 평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슬슬 이제 이제 연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연관의 평관이에요 자 연관의 평관 이미지 이거는 첫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첫 이미지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자 평관이니까 강해보인다 강해보인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평관이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강해보여요 아무나 강해보이지 않아요 강해보이거나 내가 타인을 강하게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의 평관이 제대로 재화나 순화나 뭔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다듬어져 있지 않다면은 이게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터 나가서 총알 날라오면 총알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대로 노출되어서 내가 먼저 그 평관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이제 주눅이 들거나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상대방을 두렵게 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내가 이걸 통제만 잘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강한 첫인상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눈빛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광이 다르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연간의 평관입니다 그리고 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외부 세계와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코로나가 창고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연간의 평관이 있다? 나는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 그냥 걸리는 거예요 정말 재수없게 밖으로 나간 적도 없는데 어디에서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의 각종 질병이라던가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연간의 평관이에요 그래서 연간의 평관이 있는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눈빛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져요 그런 것들이 조직을 통솔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평관의 조직 통손력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단까지 한방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재화되어 있지 않고 평관이 너무 왕해서 일관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그 평관으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갈릴 수 있다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보시고요 당연히 뭐 월간에 인성이라던가 식상이 있으면은 이 살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살의 작용이 평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쓰이게 되죠 자 연지 편관이에요 연지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이력과 연결된다 조상의 이력인데 이러다 보니까 막연하죠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라던가 실감이 잘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전년병이 이렇게 참고를 해도 어느 분들은 굉장히 체감을 할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타격 당장 뭐 매출이 줄어들었다던가 이러면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거는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눌 거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연애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약간 체감을 덜 하는 형태 박연한 형태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과거에 무슨 깽판을 쳤던 간에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지의 평가는요 조상들이 한번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놨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석은 유아기 시절에 질병을 겪었다 옛날에 뭐 수두 같은 거 있잖아요 수두 맞나? 천년두인가? 하여튼 어린 시절에 뭔가 질병을 겪은 형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수술했다고 태어나자마자 어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했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유아기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에 큰 질병이라던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지의 살과 연결이 돼요 어려웠던 환경을 갖추는 거죠 물론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극복을 한다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제는 다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수도 걸렸는데 다시는 이제 그 질병에 노출될 일이 없어 노출돼도 쌩쌩해요 왜냐하면 면역이 됐으니까 살을 극복하면 그런 힘들이 생겨요 연지의 살은 그런 것들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만 한다면은 그것을 극복한 에너지가 안에 충만하다 DNA에 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뭐 연간에 있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에 있는 평가는요 가장 외부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1차적 왜 그 사람의 분위기라던가 첫인상일까요 1차적으로 만나는 자리니까요 연에 있다는 것은 말 한번 섞어보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병하고 관련해서 식신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에 식신이 있으면은 코로나 안 걸린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식신은 일간을 보호하거든요 편관에 맞서서 일간을 보호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연에 있는 식신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보호를 해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연에 있는 편관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장 먼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라던가 천지의 지변이라던가 이런 위험한 것들의 노출이 먼저 돼보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한다면은 극복을 했으니까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노하우들이 있겠죠 혹은 면역이 되겠죠 만약에 극복을 못하면은 그대로 이제 살을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을 맞는 거예요 칠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관 입장에서 일간을 보면요 편재예요 편재 편관 입장에서는 일간이 편재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함부로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사주에 만약에 편관이 연에 있다 연에 있고 일간이 좀 약한 듯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괴롭힘 당하기 쉬운 사주예요 그 사람들은 괴롭히고 재미있어 해요 되게 왜냐하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괴롭힘 당할 때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이 좋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괴롭힐 맛이 나요 만약에 괴롭힌 데 애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괴롭혀요 근데 편관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편재로 보니까 그 편관은 나를 괴롭힘은 막 재밌는 거예요 반응이 아파하는 건데도 되게 웃겨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초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놀림 당하기 좋은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월간으로 가볼까요 자 월간은 이제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뭐 막 나오잖아요 월간은 직업하고 연결이 된다 특히 관이기 때문에 업보다는 직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자리가 주어진다구요 그러면 이 편관을 쓰기 위한 편관 격처럼 보시면 돼요 월간을 격처럼 보셔도 괜찮아요 월간을 그래서 월간을 편관 격으로 본다면요 편관 격은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가장 크게 꼽으라면은 식신하고 인성이에요 어 흉신은요 격이 된다면 극설해야 돼요 극설 극설 그렇게 해야 이 편관의 날카로움이라던가 그 순화되지 못한 재화되지 못한 야생적인 것들이 잡히게 돼요 직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월간의 편관은 그냥 저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군인 경찰 검찰 뭐 좀 더 하면 의사 이런 쪽하고 연결이 큽니다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편관은 일간을 사정없이 극하죠 죽인다면서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생명과 연결된 생명과 관련된 어 그런 직군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만약에 군인이라면 생명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직을 받게 돼요 어 편관이 있다 연구직이다 생명공학 관련 연구직이 될 수도 있어요 목숨 생명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이 편관이다 자 만약에 편관 격에 식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편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직업군 문제 해결사에요 문제 해결사 그런 직업군을 가지게 돼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런 뭐 의사라던가 뭐 의사 같은 거 하기도 좋아요 식신제사를 되어 있으면은 의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 말고는 딱히 떠오른 게 갑자기 없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하면 돼요 그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요 편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돼요 내가 독단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직업군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들어가더라도요 권한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뭔가 권한을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상부의 허락 없이 그런 직업이 아니면은 오래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편관이 잘 재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면은 얘는 편관이라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잖아요 직접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인성이 있게 되면요 이 문제를 공부하죠 또는 학습하죠 이렇게 학습해서 순화시켜서 살을 다루는 거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돼요 자격증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것에 대한 자격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장 많이 드는 게 폭발물 관련 뭐 이렇게 약에 막 해골 표시 그려져 있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막 죽을 수도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요리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고 잘못 먹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매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인상생이 되어 있다 보고 관련 전문 조리사 이런 거 하면 돼요 왜? 살이라는 위험을 내가 마음대로 다루잖아요 어떻게 하면 독을 제거하는지 다 알잖아요 인성으로 공부해서 살을 순화시켜 쓴다는 거는 학습해서 쓰는 거고요 식신이 있다는 것은 그 즉시 내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살이 되어 있는 명은요 만약에 사주에 월에 평관이 있고 식신이 잘 발달해 있다 어려서부터 애 눈빛이 달라요 눈빛에 총기가 엄청나요 총기가 눈으로 쏘아서 사람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의 눈빛을 가져요 그럼 그런 애들 보면 이제 딱 얘기가 나오죠 어우 떡잎이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쟤는 커서 뭐 한자리 하겠다 될 놈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살아갑니다 긴장감이 있다는 거는 그냥 삶의 형태가 느긋하고 늘어지고 이렇게 풀려있는 형태로 긴장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가 달라요 종소리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텐션이 막 하루종일 올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식신 평관격이라면 식신이 있어야 된다 이 평관의 문제점은요 재화되지 않았다면은 위험이잖아요 평관이 극하는 거니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이 평관인데 이게 재화되지가 않으면 옆에 평관이 있어도 뭐 있는지를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자각을 못한다 평관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정관은 자각이 되거든요 평관은 자각이 안 돼요 자각이 안 되니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터진다? 자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 사주에 식신재살이 되어 있다면은 그 평관을 잘 다뤘다면은 세차하다가 발견이 돼요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 게 근데 내 사주에 식신재살이 안 돼 있으면은 자각을 못해요 살인상생이 안 돼 있다거나 이래서 평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주라면 자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다르죠? 인식하는 게 달라요 바로 옆에 적군이랑 같이 있어도 모르는 게 평관이에요 원래는 사주에서 평관을 인식할 만한 재화할 만한 이런 좋은 구조의 글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평관을 이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관은 위험한 것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뭐 위험한 스포츠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식신이 잘 돼 있으면요 안전장치 다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요 식신이 없으면은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뭐 평관 개수가 많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지의 살 자 이거는 이미 태어난 환경 자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죠 태어난 환경 자체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게 부모님하고 보통 연결이 된다고 했죠 이 부모님의 형태가 강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 성향이 그래요 이런 형태의 부모님에 보통 이렇게 있게 되고요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공룡의 문제가 돼요 공동문제 이거는 성향이에요 성향 자 그러면은 살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겁을 먹거든요 살이 인지가 되면은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은 이런 부모님을 만나도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식상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주에 평관이 있어도 식상만 잘 발달하면요 겁대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식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들은 저 사람 다 무섭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간접 경험인데 주변에 이제 평관이 하나 있고 식신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깡표업계에서 조금 나름 이제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무서우니까 생긴 것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은 소리 질러요 막 삿대질하면서 조그만한 여자분이세요 근데 식신제살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약간 조폭이나 깡패를 먹어도 삿대질하면서 니가 깡패면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식상이 가면은 살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년 시절에 이런 월제의 평관이 있더라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찍이 독립하기 오히려 쉬운 조건이죠 집에서 나오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출을 하면요 그거는 반항하는 가출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가출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이 독립해서 잘 살아가요 평관이 월제에 있다는 건요 항상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항상 문제가 터진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요 신체적인 것도 포함해요 이것도 포함한 문제입니다 맞는다는 소리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월제의 평관은 이런 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식신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항상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이 사주에서 살이 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없으면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평관이 강하고 식상이 강하다 그럼 그 사람이 사업하는 형태는 평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평관이 강한지 식상이 강한지 재생살되어 있는지 뭐 이런 밸런스는 봐야겠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사업을 영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제 망하느냐 식신이 살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성이 강하게 들어와서 식신을 못 쓰게 됐다거나 재성이 강하게 들어와서 식신은 생제 재생살됐다거나 그럼 그 식신은 살을 해결하는 식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아 이제 좀 문제가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 안 터지면 당신은 망한다 왜? 문제가 터지는 걸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살이 이렇게 살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지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나를 같이 있게 쓰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어 겁이 없으려면은 뭐 식신도 괜찮고 식상도 괜찮고 뭐 비겁으로 강해도 되고요 살이 약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신강약도 그 충분히 이제 서포트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식신재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살도 일간을 약하게 해요 일간을 극하잖아요 식신은 일간을 설기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극설교과라고 하거든요 극설교과 살도 나를 때리고 식신도 나를 설기하고 식신이 제사라는 게 아니라 살과 식신이 따로따로 일간에 작용하는 거예요 얘들이 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간이 극신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극설교가 되면은 죽어요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그 정도로 위험한 팔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정식으로 진행하면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월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초창기에 어렸을 때 또는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라던가 어떤 데를 가더라도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있다 회사 생활해도 문제가 터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에서 문제가 터지고 만약에 사주에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놔서 살을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조건만 형성해놓으면요 대단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극과 극을 왔다갔다 하죠 자 일지 편관 자 일지의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왔다갔다 합니다 포기냐 극복이냐 일지의 편관 앉은 자리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포기와 극복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명예에요 일지 편관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편관을 조절하지 못한다면요 일평생의 풍파를 예고하고 있어요 평생의 풍파가 예고되어 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라면요 계속 극복을 해나가니까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돼요 강하다고 하는 게 몸도 몸이지만은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지 편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일단 기본 마인드가 그래요 남들이 힘들다고 찡찡대면은 저게 뭐가 힘들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가짜 사나이 핫했잖아요 한동안 지금은 워낙 시끄러워서 다 내려갔지만은 UDT 출신들이 막 나와서 그 사람들 썰 푸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와 저거는 거의 죽으라는 정도인데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속으로 웃기겠어요 저게 힘들다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일지 편관들은 왜냐? 힘들고 어려운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너 죽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봤냐? 이런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게 일지 편관들이에요 물론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극복을 자꾸 해나가서 멘탈이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보통은 이렇게 피부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녹아다 한 일주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한 달만 해도 구둔살이 다 배겨요 구둔살이 배기는 순간 때려도 안 아프죠 그게 살이에요 살은 맞으면 맞을수록 몸이든 육체든 정신이든 단단해져요 그래서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돌부처처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멘탈이 강했어요 한 80년대 70년대 60년대 유신정권 지나오고 군부정권 지나올 때 그때 사회생활했던 사람들은요 다 편관을 맞은 거예요 편관이 독재잖아요 정관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편관은 독재인데 지금은 뭐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 뭐 이런 게 다 편관의 시대 그쪽 사람들은 멘탈이 대단히 강하다고요 맞으면서 사니까 지금도 억압당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였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편관을 겪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멘탈이 약하죠 자살을 해요 그래서 편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편관은요 죽인다는 소리지만은 나를 결국 죽이지 못한다면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에요 그게 편관이에요 그래서 일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해도 단단해요 신약해도 일관이 강하다고 좋을 게 아니에요 편관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해요 멘탈은 그럼 이제 사주에서 아 이 편관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구조만 파악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대표되는 게 인성하고 식상이라는 소리예요 대표되는 게 물론 비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식상을 쓰기 위해서는 일관이 강해야 좋습니다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제의 편관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어? 특히 이제 일제 편관인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 보면 더 개탄스러울 거예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시대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편관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만큼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편관이 순화되어 있는지 안순화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인상을 보면요 그 얼마나 그 풍파를 겪어왔는지 보이거든요 얼굴에서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게 편관을 가진 사람의 첫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 편관, 시상, 일, 위, 귀격 딸랑 두 개 있어요 편제, 편관 자 그래서 시상, 일, 위, 귀격에 시간,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편제든 편관이 든 한 방을 노려요 한 방 한 방을 노리는 명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목숨 걸고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왜 시상, 일, 위, 귀격 정제격은 없고 정관격은 없느냐 에너지를 몰입해서 몰아서 끝까지 쓰는 능력이 달라요 선택과 집중과 그걸 유지하는 힘이 달라요 폭발적이에요 편제와 편관은 1, 2로 되어있으니까 시간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말년에 한자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든 목숨 걸고 끝까지 권력을 쟁취하는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뒤늦게 뭔가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덤빕니다 마지막에 다 할 거 다 해놓고 막판에 이제 올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상이 시간으로 나와 있어야죠 격이 되려면은 뭐 시상이라고 하면 사실 시간, 시지 다 맞는 말인데 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면 시간에 있어야 돼요 시지에 있어도 시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이라는 게 여덟 글자에서 위에가 아니라 그냥 시에 있는 걸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격으로 쓰기 위해선 기격으로 쓰기 위해선 시간, 편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관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정관은 목숨 걸지 않아요 합리적이라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이룰 수 있겠어요 실패하면 죽는데 그냥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상에 이리 기격인 분들은요 그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상에 이리 기격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른 곳에 관이 없어야 되고요 정관도 없어야 돼요 정관이랑 혼잡되면 그건 시상에 이리 기격이라고 할 수 없고 편관이 또 다른데 있으면 그것도 시상에 이리 기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몰입할 수 있는 편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편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몸을 사리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몸 사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습니다 군, 경, 검 자, 시지의 편관을 볼까요? 자, 시지는 여기는 깊은 곳에 묻혀있다 시지의 근데 편관이다 자, 시지 깊은 곳에 편관이라는 요만한 내가 요만한 놈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흉물심장이라고 해요 흉물심장 이걸 한자로 쓰는 걸 모르겠어요 흉물심장 흉한 것이 심장 깊은 곳에 장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뭐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운에서 만약에 간으로 편관이 드러나는 운이 오면요 깊은 곳에 묻혀있던 게 딱 드러나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운에서 오면 그 위험과 만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 분들이에요 이게 언제 튀어나와서 나를 위협할지 몰라요 어,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흉물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에 조그마한 용종 한두 개씩은 다들 가지고 있을걸요 대장에 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뭐 깨끗하겠지만은 4,50만 넘어가도요 어돌토돌한 용종들 조그마한 것들은 다들 있을 거라고 한두 개씩 그거 나중에 이제 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암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갈리는 거잖아요 흉물심장이에요 그게 내시경해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혈관에 기름기가 껴서 좁아지고 있어요 점점점점 운에서 살 운이 오면 이게 확 막혀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급성으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요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래요 체한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소화가 안되지 왜 이렇게 체한 것 같지 막 이렇게 두드리고 그럴 때는 응급실에 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운에서 올 때 특히 운에서 이 평관하고 연결될 때가 있어요 삼합이 됐든 방합이 됐든 아니면 천관으로 드러나든 이렇게 연결될 때 이 편관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위치에 따른 평관을 대충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평관이 없다? 만약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십성 중에서요 평관이라고 하는 십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는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자 평관... 이거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자 나는 겨울이 추워서 싫어요 어떻게 돼요? 동남아는 겨울이 없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어때요? 달라요 겨울이 있는 나라 사람들하고 왜냐하면은 이 겨울을 우린 대비하지 않으면 추워서 죽어요 추위에 죽어요 이 추위에 죽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비를 안 하죠 긴장감이 없어요 조금 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 평관이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힘든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힘든... 고통이에요 고통 평관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인성이에요 인성 인내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살인상생이 돼있다는 것 자체가 자 고통이 없으면은 안하무인이 되겠죠 자 제가 또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미꾸라지 얘기를 합니다 미꾸라지를 트럭에 실어서요 부산에서 서울로 쏴요 이 미꾸라지들을 쏘면은 여기에서 한 5%는 죽어있어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 미꾸라지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 평관을 여기에다 주입을 시켜요 뭐냐면 매기를 넣습니다 매기 그럼 매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는 매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서울에 도착하면은 다 살아있어요 평관 하나 때문에 미꾸라지의 멘탈이 세진 거예요 자 요즘에 뭐 사회생활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취직을 안하고 집에서 놀아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나중에 직업이 없으니까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지금 평관이 아예 없어진 시대라고 거의 없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위협될 것도 없고 이런 고통을 줄 만한 게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려지는 거죠 얼굴이 이 평관이 있어야지 좀 세월의 흔적이 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관의 긴장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처럼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 글을 써놨어요 평관에 대해서 그 글을 좀 읽어드리죠 이거는 평관이 있는 특히 살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하는 걸 빈궁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살인상생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참을성 있게 이걸 길러내서 옛날 같아서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살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힘든 것은 사실이다 풍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생각대로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힘들었던 일인가 혹은 이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닥쳐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길러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평관 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분명한 것은 평관이라는 이 십성을 겪어서 좀 내적인 성숙이라던가 이런 멘탈이 강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달라요 에너지가 저도 평관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평관 때문에 자살을 지도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소리죠 삶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은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에너지를 내게 돼요 그래서 평관이 있는 분들은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극복을 하고 나면 달라져요 그 평관을 극복하기 전과 후가 사람의 그 아우라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군대는 기본적으로 평관의 영역이에요 아침에 추워 죽겠는데 옷통 다 벗고 뛰어야 되거든요 옷통 벗는 순간 죽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추운데 옷 다 벗으래 막 사시나무 떠듯이 이렇게 떠는데 한 바퀴 돌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추위가 막 더워서 땀나요 그게 평관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 뭐야 이렇게 더운데 내가 왜 이걸 춥다고 안 하려고 했지 왜 이걸 싫어했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평관은 극복만 하면요 엄청난 내적 성장을 이끌어내고요 정신적인 그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평관을 겪는 사람들은 나이를 빨리 먹는다고 봐요 그 내적인 나이를 적어도 내 사주에 평관이 있다면은 삶이 지루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관들은 삶이 지루해요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사는 게 정관이거든요 그런 정관에 비하면은 평관은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살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심장 뛰는 거잖아요 심장 뛰는 거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평관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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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